더 봐줄 여지가 없다. 갱생불가. ssg의 팬들은 화가 나있지만 이승용 ssg 감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운드에서 조금 달라진 걸 느꼈다. 9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을 투자해 배팅볼 투수를 사온 것일까요? 외국인 투수는 완성형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맞지만 ssg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덕어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등판 결과와 마주하며 퇴출 0순위 수식어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덕어는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3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습니다. 이날 경기가 있기 전 ssg의 팬들은 5이닝 동안 제발 5실점까지만 바란다 등 버텨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덕어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9피안타 7실점을 기록한 뒤 강판됐습니다. 이날 덕어는 최고 150kg에 포심 15개, 최고 148kg에 투심 11개, 슬라이더 18개, 커브 4개, 체인지업 2개 등을 구사했고 50개의 공을 던졌는데 빠른 카운트의 공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덕어는 1회부터 흔들렸는데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참작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위기 상황을 틀어막고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회부터 실점의 연속이었는데 선두타자 윤동희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고 이후 중계 플레이 과정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윤동희를 1호에 내보냈습니다. 황성빈에게는 중전 안타 1호 도루를 허용해 무사 2-3루 위기에 몰린 덕어는 레이에스에게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내주며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계속된 1-4-1호에서는 전준우에게 좌선상 적시 1호타를 얻어맞으며 2실점을 했고 이어진 1-4-1호에서는 정훈을 유격수 직선타로 잡아내고 귀로하지 못한 1호 주자까지 잡아내며 더블아웃으로 간신히 1회를 마감했는데요. 타선이 2회 초 곧바로 4점을 뽑아내면서 덕어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며 득점 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3회 말이었는데 던지는 족족 얻어맞으며 3회 선두타자 정보구는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윤동희에게 유격수 내야 안타를 허용하며 황성빈에게 우중간 적시 3루타를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중계 플레이 때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오며 3루수 최정희 송구를 뒤로 빠뜨리면서 황성빈을 홈까지 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레이에스, 전준우에게 연속 2호타로 1점 손호영에게 적시 3루타 한동희에게 좌전 적시타를 연달아 얻어맞으며 결국 3회를 버티지 못하고 강판됐는데요. 이날 부진으로 덕어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12.7일까지 상승했고 피안타율이 무려 3할 6푼 6리 2닝당 출루 허용은 2.07까지 치솟았습니다. 덕어의 충격투에도 SSG는 역전승을 거뒀고 역대 최다 신기록인 최정혜의 통산 468번째 홈런의 대기록의 기쁨과는 별개로 선발진 한축의 부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덕어는 매경기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지난 6일 NC전의 선발 등판에 3이닝 12피안타, 사볼레 3사고, 14실점을 기록하고 강판됐고 이는 역대 한경기 최다실점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등판 중 기아를 상대로 5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덕어는 기대 이하의 모습인데요.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볼, 체인지업과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완성도 있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풍부한 선발 경험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춰 큰 약점이 없는 완성형 선발 투수로 판단한 것이 SSG가 덕어를 영입하게 된 배경인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장기적으로 동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덕어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이승용 감독은 기아전에서의 투구를 떠올리며 굉장히 잘 던졌다. 내가 조금 빨리 바꾸는 바람에 승리를 못 챙겨서 미안하다. 마운드에서 달라진 걸 느꼈다. 전투력이 생겼다. 배영수 투수 코치도 동의하더라라며 지난 기아전을 떠올렸습니다. 사령탑으로서 덕어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믿었고 미국과 대만 스프링 캠프에서 던진 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10승을 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지난해 AAA 퍼시핑 리그에서 평균 자책과 3진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올랐던 덕어는 기대감 속에서 SSG와 총액 9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3월까지만 해도 좋았던 덕어는 시즌 첫 경기인 지난달 26일 하나전에서 5이닝 4실점을 기록했지만 KBO 리그 첫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인 3월 31일 삼성전에서는 6이닝 5안타 1홈런 5삼진 3실점으로 첫 퀄리티 스타트를 작성해 불안감을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감을 더해 퇴출 0순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으며 SSG 구단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